경남도는 질병관리본부가 신천지 교회로부터 제출받아 통보한 신도 명단에서 유증상자 207명을 더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1차 전수조사 이후 이틀간 능동감시를 통해 경미한 증상이 있는 신도를 포함 유증상자 207명을 추가로 확인했고, 경남도는 207명에 대해 시군별로 검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. 또 이번에 신천지 측에서 제출한 신도 명단에 미성년자와 공무원 등 특수직군이 제외돼 이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.